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아 추워 오늘 정말 똑똑한, 이쁜, 멋있는 게스트랑 영상 찍을건데요 오늘은 집에서 촬영 안하고 제가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솔로지역 보셨나요?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핫한 시리즈 중에 하나죠 거기서 나온 강소년님 만나볼건데요 핏핏 박싱 라운지 오늘 복싱잼에서 촬영하기로 했어요 일단 올라가볼까요? 하이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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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니 왜 이렇게 춥게 입었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울 줄 몰랐는데 땀 좀 내야겠는데요? 일단 복싱잼이니까 추워해주면서 운동을 조금씩 해도 돼요? 어 그럼요 여기부터 해드리면 복싱, 스파링 할 수 있는 링이에요 오피셜 사이즈는 아니고 미니링이라서 너무 가까우니까 스킬이 더 많이 필요해요 스킬이 더 많이 필요해요? 스파링 한 적이 있어요? 아 있죠 저 갈비뼈 부러졌었어요 아 진짜요? 싸움 잘해요? 잘 못하니까 맞은 것 같아요 아 잘 못하니까 클럽 끼고 저 때릴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왓! 진짜 해주세요? 아니 근데 갈비뼈 부러질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아니 얼굴 때려요 맞으면 아파요 아 저 괜찮아요 그리고 왜 이렇게 춥고 어 이상한 사람이야 왜지 않아요? 저 진짜 제대로 맞은 적이 없어요 아 태어나서? 태어나서 상어본 적 없어요? 큰 사람들만 맞았죠 오케이 줄넘기 줄넘기로 워밍업을 좀 하고 오 잘하는데? 혹시? 그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도 줄넘기 잘 하세요 보여줘요? 간단히 보여 줄게요 아니 줄넘기 하는 걸 보여줄 줄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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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하라고 뭐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복싱집 오면 사람들 이거 먼저 해요 스트레칭하고 워밍업 다시 또 맨몸 운동 하고 여기서는 이제 하고 피하고 이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오우와! 히히히히히 뭐야!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메모리카를 꽂혔어. 유튜브깡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거 왜 있는 거예요? 보드 원래 타요? 탈 줄 아세요? 이거는 뭐... 오 안돼! 제발! 이거는 서핑보드랑 똑같은 원리로 돼 있어서... 아니 원래 롱보드랑 달라? 달라요. 아 깜짝 놀랬네. ok, 진짜 다칠 뻔했어요. 죄송해요. 얘기하죠? 롱보드인 줄 알았어요. 근데 롱보드는 탈 줄 아시나 보다. 아! 롱보드는 탈 줄 아시니까. 이거는 진짜죠? 네 진짜에요. bells Evan. 겁이 하나도 없네. 이거는 뭐 많이 해봤죠? 등 운동하는 거. 보여주세요. 갑자기... 와우 자 그리고 진짜 제일 무겁게 이게 좀 에바예요 대박 힘 센데요? 헬스 좋아해요 이것도 한 번 다시 해봐요 이거는 안 돼요 제대로 안 돼요 사실 이거 잘못 다칠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세시다 이거는 와우 진짜? 이거밖에 없죠?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행인 거 아니고요 까비 까비 잠깐만 이게 몇 킬로야? 80킬로에요 네 우와 무리하는 거 아니고? 대박 잘하는데? 여기 틀렸어 이렇게 하고 다리 들어 오리는 거 알 수 있어요? 하 안 한 지 오래돼서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체력이 끝나고 있어 이렇게 의외의 모습인데요 저는 채널 봤을 때 운동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솔직히 옛날 앉아서 편집하다 보니까 운동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줄 수 있나요? 같이 할 거예요? 항상은 진짜 근데 이거 맞아요? 이렇게 오면 아 맞다 여기부터 와 멋있을 뻔했어 항상 항상 손 등 위로 랩이 계속 다녀야 돼요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거야? 츠르 있습니다 mimna 마이 제 waren 샌드백이랑 이 이거 다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글러브랑 이거 만들고 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네 디자인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네 뭐 지 저 여자 때린 적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 최초로 때려보겠다는 건가? 아뇨 아뇨 끝 저도 준비했습니다. 빠밤 빠밤 어 그 키? 키가 몇 채예요? 어머 깜짝이야. 저 여자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말하고 있는데 이런 비매너가 이제 나도 안 봐줘. 안 봐줘. 아니 잠깐만 잠깐만. 복싱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요?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안 되고 뒤에서 이렇게 때리는 것도 안 돼요. 그래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도 되죠. 이렇게? 우리 링으로 올라가자. 새로운 게임을 알려줄게요. 여기 숄더, 허벅지, 포인트. 대신 얼굴, 배 이런 데 때리면 안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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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때요? 때려주세요? 네. 세게 말고 살살 때려요. 무서워. 1대1. 2대1. 2대1. 5까지? 2대1. 5까지? 2대1.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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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너무 무빙 잘하니까 난 들어갈 수 없는데. 롤이라고 생각해봐요 롤. 게임 캐릭터. 좋네요. 써놨어. 좋네요. 하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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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맞아요? 하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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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알려주면 내가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컴보를 해야 돼요. 하얀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런 식인데. 원 투. 쓰리.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 이래놓고 나 무섭다 이제. 하얀니. 이렇게 세게 뜬다고. 뭐? 뭐지? 아 진짜 돌려놨다 나 게임 천 줄 알았어 저런 걸 해봤어? 저런 걸 할 때 보지만 이겨 오! 4-3 나 진짜 안 나와 오! 스톱! 스톱!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어요 아 왜 기분 안 좋아 젖을 걸 그랬나? 고급이 많아서 I know I lost, thank you 핸드백은 리듬이 되게 중요해요 짜다다 하다가 타이밍 보고 이런 식으로 걸어 걸어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걸어야 돼요 원투 원투 나이스 조금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잘하지? 애니메이션 많이 봤어요 이제 싸움 끝났으니까 인터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현님 안녕하세요 네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어하는 사람 있어요? 있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누가 덤비자고 한 적이 없어요? 저랑 싸우고 싶어하지만 싸우지 않죠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싸우자 하는 거였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너무 싸우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복싱 짐 왜 하시게 됐어요? 제 여동생이랑 저랑 미국 투어 다니면서 여행하다가 한국에 이렇게 좀 예쁜 복싱 짐이 없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도 원래 복싱 선수셨고 여동생도 복싱 선수니까 저희가 짐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하게 돼서 만들게 됐어요 직접 이용 많이 하세요? 아 그렇죠 4년째 하고 있어요 원래 자매끼리 싸우잖아요 여동생 복싱 선수니까 트러블 있으면 혹시 링에서 해결할 때도 있어요? 저희가 잘 안 싸워요 애기 때부터 지금까지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거의 영혼의 단짝 진짜 제일 친한 친구 그런 사이여가지고 다행이죠 만약에 안 맞았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죠 진짜 가끔 스파링해요? 아 제가 복싱 게임 준비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스파링 게임 해주고 했는데 가끔씩 감정이 실려서 나오는 펀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한 번 같이 찍었는데 제가 한 대 맞았어요 근데 그거 캡쳐해서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1년 동안 해놨더라고요 아 진짜 1년 동안?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소연님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진짜 많은 거 도전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수도 했고 연극, 뮤지컬 별거 다 하셨는데 사정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원래 꿈이 뭐였는지 첫 번째 퍼스트 드림이 가수였고 가수요? 무대를 되게 좋아했어요 뮤지컬, 연극, 가수 다 무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어졌고 하나만 해도 잘할까 말까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많이 들었는데 저는 좀 도전하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은 멀티플레이어 시대잖아요 다 잘해야 되고 연기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연기하는 거? 한국에서 제가 만약에 어디션 가면 안녕하세요 하고 딱 자리에 앉잖아요 그러면 아 소연 씨 죄송해요 소연 씨 저희가 생각한 이미지가 아니어서 이 얘기를 거의 100% 들었어요 왜냐면 프로필 사진은 바스트샷 사진이니까 웃고 있고 스마일링 하고 있으면 잘 맞을 거 같아 해놓고 막상 보면 너무 키가 크고 어깨도 넓고 생각한 이미지랑 안 맞는 거예요 캐릭터도 국정은 요원 메이크업 아티스트 커리어먼을 좀 많이 했었어요 많은 거 도전해 보셨는데 이어서 솔로 지옥 어떻게 하게 됐어요? 데이팅 프로그램을 나간다는 건 사실 엄청 용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그래도 넷플릭스가 캐스팅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만남이니까 왠지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넷플릭스가 해주는 소개팅 그러니까 넷플릭스보다 더 큰 게 어딨어요 작년에 진짜 K콘텐츠가 다 터졌잖아 그렇죠 맞아요 오징어 게임 지옥 솔로 지옥 근데 진짜 그렇게 어떻게 지옥 지옥 될지 몰랐는데 이어서 그렇게 돼가지고 나 채널 이름 바꿀까요? 데이버 지옥으로 촬영 끝나고 나오는 거 얼마나 걸렸어요? 그 텀이 얼마나 길었어요? 5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긴장됐어요 아니면 살짝 잊었나요? 5개월 좀 긴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찍어놓고 오랫동안 기다린 적이 한 번도 없어가지고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촬영하면서도 힘들었지만 몇 개월 동안 또 기다리면서 정신적으로 아 혹시 내가 그때 그 말이 잘못되지 않았나? 혹시 그렇게 편집이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들이 자꾸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솔직했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그럴수록 리스크는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촬영하면서 그래서 차라리 내가 읽는 부분이 있어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화하려고 하고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했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촬영 후에 힘들었고 촬영 전에 왜 여기를 참여하게 됐냐? 라고 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이유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커리어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도 있긴 했거든요 그동안 큰 이슈 없이 무난하게 계속 쭉 길게 왔는데 데이팅 프로그램 하트 시그널부터 해서 한 열 군데 정도가 연락이 왔었는데 이렇게까지 계속 연락이 오는 거면 정말 내가 여기에 필요한 사람인데 계속 이렇게 거절하면 나는 기회가 없겠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잘 기다렸네요 그래도 이렇게 크게 덜 질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몰랐어요 세계 탑5까지 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상상하지 못했어 와우 생각해봐 나였으면 더 했을 거야 저 어떤 느낌에서 여기서 막 무거웠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던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고백을 해봤거든요 그 프로그램 안에서 근데 그거 전 세계 사람이 다 봤어 고백하는 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처음 해보는데 진짜 그거를 다 본 거야 Millions of people Millions 너무 창피해 그래도 이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좋지 않아요? 너무 행복하죠 많은 분들이 사랑해준다는 느낌을 또 받고 있고 범범범범범범 계속 좋아요나 이런 숫자가 변하니까 이게 사실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연락 안 한 지 오래된 친구들한테 연락 오고 그랬어요? 네 다 연락이 오고 그동안 저한테 관심 없었던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한 번만 통화하고 싶다고 연락도 오고 저는 똑같은데 근데 상황은 많이 달라졌고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촬영하면서 제일 좋은 추억이랑 그렇게 좋지 않은 추억 뭐 있었나요? 제일 좋았던 거는 무인도라는 곳에 세트장을 짓고 사람들과 그때 한 여름에 한때를 함께 추억할 수 있는 기억이라는 게 그거는 너무 좋았고 또 반대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솔직히 극단적으로 저를 표현돼서 나온 부분도 조금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저의 전부는 아닌데 너무 전부인 것처럼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너무 많은 악플도 많이 보고 상처도 많이 받고 반성도 많이 했는데 하지만 좋았던 부분이 더 많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도 저는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영어 표현 중에 any press is good press이라는 말이 있는데 안 좋은 관심이 있는 좋은 관심이 그래도 관심이 맞는 게 다른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속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는 온라인 브라질 팬미팅이 있고요 저를 사랑해주셨던 분들이 저 예전에 가수였던 영상을 너무 많이 봐주셔서 오히려 역주행했어요 제 유튜브가 역주행되는 게 아니고 가수 영상이 그래서 이제 다시금 한번 가수였던 걸 좀 사랑해주는 분들께 선물로 드리려고 뉴 앨범 준비하고 있고요 오오 제스트 원 제스트 원 정말 여러 부분에서 최대한 열심히 준비해서 항상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일 계속 생기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삘라 겸 인터뷰 여기까지고요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데이브 토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이 감사합니다 예이 예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